자 그러면 자 우리가 메모리 컴퓨터 구조에서도 가장 사용 많이 하는 공간이 메모리 공간이다.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 처리하는 공간은 메모리다. 그 중에서도 스택 세그먼트, 스태틱, 데이터 세그먼트, 힙, 영역 똑같은 변수 선언이지만 그 데이터가 관리되는 메모리 공간이 다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한다 라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울대수라는 겁니다. 부울대수. 잠깐만요. 자 부울대수에 대해서 한번 쭉 해볼게요. 부울대수. 단순 사칙연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논리적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이라는 사람이 만든 장치된 논리수학의 논리 논리, and, or, not. 이 논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하는 겁니다. 수학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다루고 참과 거짓감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기초를 우리가 있는 데 있어서 논리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 회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논리 관계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논리 회로의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가 이 부울대수가 되겠습니다. 부울대수. 그래서 하드 컴퓨터 구조의 아주 기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베이스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 구조의 베이스라고 하면은, 베이스라고 하면, 자 컴퓨터 구조가 베이스가 되면 그 위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도 자 이 부울대수를, 그죠? 어, 부울대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코딩,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모든 언어의 논리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처리에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논리곱, 논리곱, 엔드가 논리곱이래요. 그죠? 논리곱, 그 다음에 논리학, 부정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연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 설계에 응용이 된다.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도의 입출료 관계를 대수 형식으로 표현하고 논리회로 설계를 간소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 설명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봅시다. 뭔지, 부울대수가. 자, 이런게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죠. 저도 사실 뭐 수학을 좋아하는 편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자, 볼게요. 그냥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무, 부울대수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x 플러스 0은 x. 맞네요. 그죠? 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x 곱하기 0은 0. 맞네요. 그죠? x 플러스 1은 1? 이거 좀 이상하네. 왜 1일까? 왜 1일까? 그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1은 x. 이건 뭐 우리 상식적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는 왜 x지? 우리가 알기로는 2x가 돼야 되는데. 그죠? 2x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네. 그 다음에 x 곱하기 x는 이것도 좀 이상하네. 우리가 알기로는 x 제곱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부정. x 플러스 x의 부정은 왜 1이 될까? 네. x 곱하기 x의 부정을 곱하면 왜 0이 될까? 0이네요. 그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논리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튼 이거를 부을 대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개념으로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집합으로. 논리 관계도 한번 보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 오케이. 그죠?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y g. x 플러스 y g. 이거 맞고요. 법칙을 떠나서 한번 상식적으로 볼게요.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수식이고요. 이것도 그죠? 분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x 플러스 y g는 그죠? 또 이렇게 된대요. 이게 조금 그죠?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다 할 겁니다. 제가.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부정은 또 이렇게 된대요.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 오케이. 부정의 부정은 긍정. 오케이.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 그죠? 이것도. 이런 것들. 이런 대수들을 보면.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어색하죠?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네요. 그죠? 아이씨. 큰일났다. 자, 불 대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연산이 뭐라고요? and or not 연산입니다. 자, and 연산은 뭔가 하면 x와 y의 조건을 만족하면 두 개 다 조건을 x 조건과 y 조건이 true이면 true이면 true를 return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0이면 false를 return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한다는 1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면 1이고 조건을 만족하면 1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0입니다. 그죠? 자, true도 1이고요. false는 0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x가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자, y가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가 같아야 자, true가 되는 이런 논리 연산을 우리가 and 연산이라고 합니다. x의 조건과 x의 condition과 그죠? y의 condition이 y의 condition이 둘 다 만족하면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면 자, 만족 true를 return을 하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0을 반환하는 그죠? 그런 연산을 우리가 and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x도 맞고 y도 맞아야 true가 되는 연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or 연산은 x 또는 y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1이라도 있으면 최소 한 개라도 있으면 한 개라도 만족을 하면 자, true, 참을 반환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nd 연산은 이렇게 점, 중간점을 하고 or 연산은 플러스 연산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not x는 뭔가 하면 요거는 조건이 하나죠. 그죠? 조건이 하나에요. 여기는 조건이 두 개죠. 그죠? n도 조건, one은 두 개인데 not은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부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이면 1을 리턴하고 1이면 0을 리턴하는 not 부정이니까 그죠? 요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어 그죠? 불 대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어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쉽죠. 그죠? 자, 근데 이 연산은 이 연산은 이 불 대수뿐만 아니고 모든 컴퓨터 언어에서 다 다루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없는 코딩이 없죠. 그죠? n도와 낫 n도와 낫은 어 진리표 이렇게 된다. 요건 다 알고 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요건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표기법이 표기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자 end 연산을 요런 표기로도 사용한대요. 네. 그리고 a end b 요런 식으로 a end라고 쓰고 그리고 k라는 대문자에 xy라는 표기법도 사용한대요. end 연산은 그죠? 그래서 두 개다가 어 만약에 이 end 연산이 1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x와 y가 1이다. 두 개 다 1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0이다. 이런 말이고요. o와 연산은 이런 식으로도 표기법을 사용한대요. 표기법이 그러니까 이 기호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글자를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좀 단순화 시키려고 그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 누구라도 이 표기법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호를 쓰는 거거든요. 기호 논리를 쓰는 거 논리를 위한 기호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표기법이니까 표기법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학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기법이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니까 막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o와는 이렇게 하고 a xy 이렇게 표현을 한다. o와는 그 다음에 not이라는 논리 표현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not x라도 표현하고 nx 또는 느낌표 x 이거 어디서 코드에서 봤죠? 코드에서 봤죠? 이렇게도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표기법 이 똑같은 표기법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도 어? 본 적이 있네. 이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불 대수를 집합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자 자 자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을 여기 전체죠? 이 전체 박스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우리가 인천재능대학교 대학생이라고 우리가 가능하고 이거를 1로 둡니다. u는 1이에요. u 이거를 전체를 u라고 하고 이거를 숫자로는 1입니다. 1. 같은 거예요. 전체 집합은 u고 또는 1로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인천재능대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여기 x에 해당하는 영역은 자 전체 인천재능대학교 재학생인데 AI 컴종가입니다. AI 컴종가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검정과 우리 학생들 자 그래서 이걸 x라고 이 영역을 이 공간을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x에 x가 아닌 다른 영역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Not x AI 컴종가 학생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을 Not x다 x의 컴플리먼트다 x의 바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논리 게이트에서는 또 이런 기호법이 있어요. 자, x를 부정한다 x의 부정 영역이다 x가 x를 부정하는 논리 게이트 여기를 지나가면 x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x를 입력하면 이 동그라미 세무에 f는 x의 부정이 되는구나. 자, 이해됐습니까? 자, 전체 집합 인천전형대학교 학생인데 그중에 x는 AI 컴종가 학생들이고 우리가 AI 컴종가 학생은 x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컴종가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and 연산 봅시다. 자, x and y라고 x는 AI 컴종가 학생들이고요. y는 인천지역 거주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을 보면 자, 여기 영역은 자, x는 뭐요? 컴종가고 자, y는 뭐라고요? 인천지역 거주자들. 이렇게 되죠. 두 개가 두 개 다를 만족하는 영역을 우리는 여기고요. 그죠? 두 개 다를 만족하는 영역을 이 영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이외의 영역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됐나요? 부정이니까. 그죠? 이것들에 이것들에 대한 부정이니까 이 영역이 아닌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것도 쓰고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엔드 현상은 또 요렇게도 컴퓨터에서는 논리 회로를 표현할 때 x and y 이런 식으로 여기 논리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1이면 f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엔드 집합에서는 이런 개념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표기법이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이 제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x, o, 1은 뭐라고요? 두 집합에 합한 거죠. 두 집합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집합 x, o, 1은 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에서 두 개 집합이 합쳐진 이 공간을 말하고요. x와 y는 그렇죠? 그 다음 이 공간은 요런 식으로도 표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이 합집합이 아닌 다른 영역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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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에서는 요렇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서 0, 0이면 0 그렇죠? 0, 1이면 1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x와 y는 표현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일단 이해를 하세요. 표기법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드리고 이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부울대수 이제 설명시켜 드리려고 n도 하나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부울대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두 집합. x 집합하고 y 집합하고 합친 것 하고 순서를 바꿔도 두 개 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개 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x 집합과 y 집합을 합한 거나 y 집합과 x 집합을 합한 거나 두 결과는 같습니다. 맞죠? 맞나요? 네, 이렇게 같죠? 자, 같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죠? 집합의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x 집합과 y 집합의 교집합은 교집합은 y 집합과 x 집합의 교집합 같죠? 네, 같죠? 논리적으로 맞죠? 자,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저한테 좀 얘기를 하세요. 자, 분배법칙. 자, 봅시다. 자, y 플러스 x, y 플러스 g. 이제 세 개 집합이네요. 그렇죠? 여기 1학년이에요. 1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 자, y 집합하고 x, x 집합. y 집합하고 g, g죠. 그럼 영역이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합 집합이니까 여기잖아요. x, y 하고 g. 그 다음에 x 하고의 교집합 영역은 그렇죠? 교집합 영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여기, 여기 영역이 자, 그림대로 자, 여기가 이제 교집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x 하고. 그렇죠? 이 영역이 맞죠? 이게 여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거 한번 볼까요? 자, x 플러스 y 영역. x 플러스 y 영역. x 플러스. 아, x와. 요건 뭐야? 교집합이죠. x와 y의. 그렇죠? 교집합 영역과. x와 g. x와 g. x와 g. 그렇죠? 그죠? 교집합 영역을 합하니까. 요거랑 같죠? 영역이. 맞나요? 음. 같습니다. 자, 이게 증명이 되죠? 하나씩 그려보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자, y 교집합 z. y 교집합 z. y 교집합 z. 그죠? 여기죠? 그 다음에 x. x와 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 x 플러스 y 하고. x 플러스 z. 그죠? 영역을. 보면. 잘 봐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x 영역을 일단 다 그려주고. x 플러스 y. 여기까지 다. 이렇게 되죠. 그죠? b살이 방향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z 는. 이거로 세우겠습니다. x 또 다 긋고. 어쨌든 x는 영역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요거.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영역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즉. 두 개가 논리적으로 같죠? 그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맞죠. 그죠? 논리관계를 잘 파악하시면 이. 불 대수의 법칙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씩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요. 자. 결합 법칙. 그죠? 세 개의 집합 합심거나. 그죠? 순서를 어떻게 바꾸나. 이게 이제. 괄호를 넣어주면. 순서가 바뀌어요. 연산 순위가.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2. 두 번째 연산이 있게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해되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손으로. 그 다음에 유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엑스 집합에 엑스 집합을 더한다. 우리는 계산식으로는 두 개의 엑스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논리에서는. 자. 인천재능대학교 재학생. 이 아니고. 여기 뭐죠. 컴정과 재학생과. 컴정과 재학생을 더한다고 해서. 그죠?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두 명이 생기는 게 아니죠. 집합 개념에서는. 그죠? 어. 컴퓨터 정보과 재학생을. 두 번씩 더 해도. 실제 현실에서.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컴퓨터 정보과 학생과. 컴퓨터 정보과 학생의 교집합이에요. 집합의 개념은. 그죠? 어. 유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엑스다. 자 엑스에다가. 영어가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자. 엑스. 컴퓨터가 학생과 무. 영과의 교집합은 0이죠. 교집합. 맞나요? 교집합. 자 아무것도 없는거. 무와 0과 0이라는 무라는 개념과 검정과 학생과의 만족하는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x 플러스 1은 1이다. 1은 뭐라고 했어요? 전체 집합입니다. 그죠? 1 그래서 x에다가 전체 집합도 아니니까 당연히 u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1 자 전체와 x의 교집합은 그죠? 전체는 이거죠. 전체죠. 이 전체인데 이 전체와 x와의 교집합은 x죠. 됐나요?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 왜냐? 전체 집합에 그죠? 전체 집합을 두 번 더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이 전체 집합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됐죠?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전체 집합과 무, 0이라는 거에 교집합은 0이다. 교집합, 만나는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불 대수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풀고 뭐 하고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집합의 개념을 좀 우리가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수의 법칙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설명이 인터넷 보면 보수의 법칙은 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X 집합과 X 집합이 X 부정 자, E 집합과 X라는 집합과 X가 아닌 집합 X가 아닌 집합 을 더하니까 당연히 U가 되죠. U가 되죠. 이렇게 그죠? 됐죠? 쉽습니다. 자, 따로 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하고 X가 아닌 집합의 교집합은 없죠? 0입니다. 없습니다. 0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흡수의 법칙인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A, X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도 1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전체 집합하고 Y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전체 집합하고 아무리 전체 집합하고 Y 합치면 더하게 하면 1이죠. 이거는 1 1 플러스 1 플러스 Y는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된 겁니다. 1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전체 집합이에요. U 자, U 그죠? 제일 크잖아요. U가 그러니까 U는 뭐다? 1 그래서 1 곱하기 X는 그죠? 전체하고 X와의 교집합은 X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따로 하나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불 대수가 이렇다. 이런 기본 정리를 좀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뭐 X X 곱하기 X는 뭐라고요? X 곱하기 X는 X 그죠? X 플러스 Y는 그죠? X와 봅시다. 자, X 곱하기 X 플러스 X 곱하기 Y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X가 되고 플러스 XY의 그죠? 교집합이니까 이것도 X가 되는 거예요. XY 교집합이잖아요. 그렇게 X 영역으로 다 모이겠죠. 그죠? X의 영역 X 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드모르간 법칙 말이 좀 어려운데 볼게요. 드모르간 법칙이 왜 이렇게 되느냐? X 플러스 Y의 부정이에요. X 플러스 Y의 X 플러스 Y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여기가 아닌 영역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맞죠? 그런데 이거를 X의 부정 영역과 Y의 부정 영역의 교집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X 교집합 Y의 그죠? 여집합은 여기가 아닌 이 교집합 영역이 아닌 영역입니다. 그죠? 아닌 영역이에요. 아닌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X의 X의 부정인 영역과 Y의 부정인 영역을 합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데 일단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 알고 나서 알고 나서 말은 어려운데 알고 나서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 느끼시는 분들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집합의 개념으로 집합의 개념으로 조금 풀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이 세 개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4개 논리 식이 있는데 이 중에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는 딱 직관적으로 봐도 맞는 게 있어요. a 플러스 0은 a 맞죠? 그죠? a 플러스 ab는 a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좀 전에 풀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계산이 안된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에서 a와 b를 그려놓고 그죠? a와 b를 그려놓고 a 영역 하고 그죠? 덧셈이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공식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논리식이 있는데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거를 간소화해봐라. 결론 이거와 뭐가 같으냐 뭐가 같으냐 논리적으로 그죠? 뭐가 같으냐 이거를 한번 간소화를 해보라는 거고요. 이 논리식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한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건데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 합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을 영역을 이 영역을 이 영역을 여기 영역을 그려보세요. 빗금을 쳐보고 그걸 다 합쳐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려놓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대수 앞에 나와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봐도 되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건데 다 잘 모르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지 반복을 하면 되니까 복습을 또 할 겁니다. 2, 3주 동안 3주 정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10주차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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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